아, 시합! 할 말 있어요. 시합 때 세안이가 2세트 줬을 때 브로킹 딱 잡았는데 내가 너무 진심으로, 세안아 너무 잘했다. 너무 잘했다. 이소영 브로킹 득점! 왼손을 마지막까지 잘 꺾어줬습니다. 그래서 제가 페어텍을... 나는 진짜 세안이를 온 마음을 다해서 칭찬했는데 갑자기 전산이 3세트인데 페어텍을 엔드라인 올리는 거예요. 언니 그것도 뽐내낼 수 있어, 언니 능력은. 할 수 있어. 근데 지는 마지막에 페어텍 준비도 안 하고. 이렇게 하다가 넘겼잖아요. 넘겼잖아. 다시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. 오늘 승리 소감은? 오늘 모든 선수들이 잘 할 수 있어서 좋은 경기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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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지금 우리 팀이 잘 되는 점 3가지를 뽑아본다면 일단 브로킹, 그리고 서버도 잘 되고 그리고 세안이도 잘 돼요. 40살에 20살 아기 대학 등록금. 그건 강아지 생활이 아니에요? 20살에 그 아기 대학 등록금 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. 약간 특급 칭찬이 이런. 아 그 영상. 우리가 그날. 호텔 걸어가고 있었는데. 어떤 아기가 로비에 있었어요. 근데. 잘해봐 이렇게 된 거지. 몰라 아무 생각 없었는데. 생각 없이 버렸다. 자 다음에 할게요. 트레이닝복 빗을 넣어 입는 빗은? 네. 네. 그렇습니다. 그냥 이게. 시간 쓰지 마세요. 그냥 이게 닿는게. 얼굴에 닿는게 불편해서. 넣어 입는 편이고. 넣어 입는 빗입니다. 그리고 그 옷이 흰색이니까. 네. 넣어 있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. 응원해주는 팬 여러분께 한마디. 항상 저희 많이 응원해주세요.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. 항상 더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.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그럼 마지막으로 세안이에게 한마디. 마지막이는데 왜 또 마지막으로. 내가 지금. 오케이 오케이. 세안아. 말 좀 잘 듣고. 말 잘 듣습니다. 백옷에 엔드라인 올리지 말고. 하나 했습니다. 서비스 좀 그만하고. 서버포인 났습니다. 오늘 서버포인 난 거 축하해. 고마워. 세안이한테 궁금해. 세안이도 나한테 한마디. 정화언니. 맨날 내가 커버해달라고. 많이 그러는데. 제가 열심히 커버해보도록 하고. 준비를 안 하니깐요. 안 하니깐요. 무서워. 준비를 준비를 하네요. 진짜. 놓치는 걸 뭐라는 게 아니라. 준비를 안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. 앞으로도 잘 챙겨주세요. 네. 하트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DIE YOU THINKT릴 수가osas 오랫동안에 Figure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